지금부터 보컬 무대의 결과를 저는 퍼포먼스 입장이다 보니까 뭔가 부르면서 움직임을 할 때 불안해 보이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 아일랜드 친구들이 안정적이었고 얘들아 이길 수 있어 얘들아 이길 수 있어 얘들아 이길 수 있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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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나마 생각보다 잘 안 돼 빨리 보고싶은 랜티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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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 두 그룹들 모두 다가 고생했습니다 현재 진짜 그라운드도 저런 거 같은데 점수 차가 빨라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보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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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여기 지 지 지 지 지 일단은 안 하는 거 좋을 것 같아 등등 어? 어?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? 어떻게 생각해? 아.. 괜히 괜히 부담아만 엄청 주시네 흐흫 정연 흠 아 성운군이 성운군이 결과입니다. 총대 유닛 최종 아이랜드 팀의 승리로 당출자는 없습니다. 다음 테스트는 두 시간 후 공개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엄청 잘 출던데? 둘 다 진짜 멋있었어요. 우리 진짜 잘했어 너네. 수고했어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저 뒤돌아주세요. 다 멋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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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게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고생하셨습니다. 하나 둘 셋.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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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야 너무나 너 진짜 잘했어. 너 진짜 진짜 멋있어! 이스라엘. 진짜 너무 잘했어. 이 노래 진짜, 진짜로 너무 잘해요 댄스도 말도 안 돼요 아, 죽어야겠어 모이고 예! 투표로 데뷔를 입는 아, 이거... 와... 더 하고 싶은 사람 있나? 와... 와, 이거 옷 뭐야? 다음... 나 이번에 진짜 잘해야 돼 걱정 많이 하고 잘할 수 있어 열심히 해야 돼 지금까지 잘하나맞는 와, 엄마야 기간 동안 이 길을 준비해왔었고 이 일을 안 했을 때 저의 모습도 뭔가 상상되지 않고 그런 걸 생각조차 하기 싫기 때문에 이제까지 봤던 모든 테스트들 다 생각을 하시면서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I got pushed 떠밀려왔어 너무도 찾아 헤맨 꿈의 문 앞에 내 안에 그 작은 노래가 그 작은 노래가 결국 날 데려왔어 겠어 가야 돼 또 이 날에 이런 훈이 더욱 사람면로 또 이 날에 너가 또 이 날에 물어봤 surnames 감사합니다.